안무 가탐적인 것 같거든, 그 느낌이? 와도 이김 응, 이겼어? 이블린 할 거지? 어, 이블린 할 거야 오케이, 나 유미 간다 은신 유미 간다 왜, 진짜 유미 하려고? 어 밥 안 먹었나봐 라면 먹으려고? 아니 형, 나 원딜료미로 다이아이 갔어 아니, 그러니까 원딜료로 어떻게 가는 거지 도대체? 밖에 안 남? 그래서 전장 만들었지 형도 전장 만들어서 계장 만든 거 아니야 맞아, 나 동계장 버렸어 근데 나 득도했거든 지금 누가 깨달았어 나 이제 원래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흐름이 부여 아! 아, 레드 아, 이 씨발 어, 뭐야, 뭐야, 아, 뭐하냐, 나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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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면서, 빼면서 내가 풀어줄게 같이 해요 아, 이렇게 해야지! 아, 진짜 이거 괜찮다 유미를 나를 살릴 생각이 아니라 뭐 1판 더 한게? 뭐 1판 더 한 게? 나 이 팀을 뒤에 좀 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울하다, 나 너무 내가 만약에 이번엔 쑤 킬 내가 못 따면 내가 도내암 오케이, 얼마 커피 한 잔 사져라 알았어 뭐야, 이거? 알았다 이거 플래시를 안 써? 애들이? 왜 아무도 안 써? 진짜로? 뭐야 이 새끼? 뭐야 뭐야 얘 왜 여기 써? 뭐야 플래시를 안 써? 너무 꽉꽉다 내가 다 팬다니까 이거? 레깅 하다 근데 뭔가 게임을 이상하게 해버렸네 애들이 응 다 맞아줬어 내가 우와 드디어 뭐야 점화 왜 안 붙였어 근데? 아니 점화 썼어 이미 근데 이블린이 공격을 안 당하면 체력이 차잖아 절반이 계속 풀피 유지야 그럼 서로 타입에서 들교환을 하면 난 무조건 이득 볼 수밖에 없어 이건 근데 점파는 왜 이렇게 버텼어? 아 아 저 점파는 비싸게 하하하하 근데 클레드도 결국 비싸 멀리긴 한데 스칼이 스킬을 다시 채워주는 용도랑 거의 똑같잖아 스칼이 이거는 라인전을 질 수가 없어 클레드니까 일단 이거 사과하겠다 이거 아 이게 까불내 나이스 으아아아 야무 가통적인 거 같거든요 느낌이 와도 이김 아 진짜? 응 응 이겼어 피자 받는 놈 아 퀴즈 찾고 싶은데 아아 어떡해 나쁜 놈아 버려 버려 못 이겨 못 이겨 아 또 못 이겨 이넬 스페는 어쩔 수 없다 이걸 사는데 근데 나였으면 용 건들었다 이거 이겼어 죽었다 이겼어 죽었다 진짜 레전드 용 건들면 죽는 건데 아 그러네? 생각보다 용 침대한데? 응 아아 와드랑 안에서? 응 아 아 대다 내 바텀 왜 터졌어 게임이? 질 수가 없지 저 위 안 죽어 일단 죽어 진짜네? 까비 펑케냈단 번 한 명 더 쳐줬으면 아 씨발 돌려라 저마새끼 아니 쟤 마마가 울리네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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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다 유미 남았다 유미 남았다 유미 남았다 자 도미로 도미로 혀 사나 sheriff 사나 시낭 사나 이긴 거 맞네. 도망가 도망가. 아 진짜 나 진짜 뽀삐 타다 계획 한 번도 안 왔어. 나 웃어고 되냐 이거? 나라도 걍 안 오긴 하겠다. 나 같아도 안 간다. 어 그거 맞아. 아니 타오리 이겨주는데 병을 안 와. 이겨주니까 안 오는 거지. 아니 비주류 챔 한 사람들의 운명인가 봐. 아예 안 좋아. 나 행복할 수가 없어. 그건 맞아. 아 그거 식공감. 아니 비주류 챔 한다고 애들이 존나 약한 줄 알아. 그러니까. 이거 잡자. 가봐 계속 가봐. 폭격 미사에 간다 폭격 미사에 간다. 폭격 미사 간다 폭격 미사 간다. 이거지. 이거지 이거지. 안 맞아. 글패 10쇼하면 나중에 오네. 좀 내가 만만한 거 보다. 만만할 만해. 빨리 와봐 빨리 와봐. 이거 우리 띠껍게 할래 그냥 이거 포킹 계속? 포킹 안 하고 그냥 드릴 때도. 유미 타이 쓰면은 적응용 능력치 때문에 이블린이 더 세진. 이게 타일 거 안 타일 거 차이가 커 봐봐. 193인데 파면 240이잖아. 웬만한 1코어 성능 더 있다고 봐야되네. 웬만한 1코어 성능 더 있다고 봐야되네. 희ав아. 예 2블린 타임 시작합니다. 갈아탈 준비하세요. 이거. 무조건이지. 씹어? 아 뭐 씹었네? 능빈인 척하면 돼. 능빈 능빈. 제발. 맞아주긴 했는데 아 점화 이런 조? 근데 우린 없는 게 더 이득이야 사실 모든 메이지 중에 유미가 덱캡 효율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적응력 능력치 자체가 AP 개수 기반이야 그래서 메이지 두 명이서 덱캡을 가면 기존 능력치보다 뻥튀기가 두 배 세 배 이래 버리니까 유미는 덱캡 효율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유미가 덱캡 효율이 제일 좋아 오죽하면 덱캡 먼저 올리는 게 좋을 정도 근데 덱캡이 너무 비싸니까 지평선을 올리는 것이 형 그냥 갯버스 탔는데? 그러니까 아 이래도 딜량이 1등 찍었네 아 잘했네 아 잘했네 아 잘했네 아 잘했네 아 잘했네 아 잘해 알패 아 잘했네 감사합니다.